안녕하세요 강포도 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아 이제 날 날짜가 이제 3월로 가까워 지죠 2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음 지금 이제 농사가 우리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도네 좀 물 주고 있는데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겨울내 닫아놓았던 하우스 문을 열어라 그랬죠 천장을 다 열어야 됩니다 저도 천장에 좀 열었는데 천장을 열어 놓고 하우스 너무 일찍 싹이 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장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폭설이 내일 그 중간에 이제 폭설이 내린다고 하면 그때만 받으시구요 천장은 다 열어서 너무 빨리 싹이 터서 가온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싹이 트면 안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 영하 1도만 내려가면 다 얼어버리 거든요 나온 새순이 영하 1도만 멀기 때문에 새순이 나오지 않 일찍 트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온도관리를 한지 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싹이 트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만상일이 언젠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만상일이 만약에 4월 10일 이다 그러면 3월 10일 3월 10일부터 온도관리를 시작해야 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모르고 농사 하게 되면 일찍 싹이 터 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우스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죠 네 측창은 어떻게 하냐 측창은 아 지금 겨울내 닫아준 상태로 닫아 두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찬바람이 밑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닫아 놓은게 좋구요 일단은 뭐 측창은 열지 않는게 좋습니다 천창을 열 수 있으면 꼭 열어서 물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내내 땅이 말랐잖아요 겨울내내 땅이 말랐으니까 물을 주고 있는데 겨울내내 말랐던 땅에 물을 주셔야 지온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을 안주면 지온이 안올릅니다 지온이 올라야 뿌리가 활동을 하니까 지온이 올리는데 지금은 뭐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겨울내내 말랐던 포도원을 물을 주는게 중요하고요 노지 비가림은 사실 뭐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내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지 비가림은 굳이 물주지 않으셔도 되고 하우스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주셔야 관리가 되죠 저도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겨울내내 하우스 안에 물을 안주게 되면 뿌리가 말라요 말라서 결국에는 나무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을 좀 주셔서 나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올해 이제 농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평덕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평덕식을 한다고 다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무가 기본적으로 50%는 하니까 웨이크만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우스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 올해 농사 정말 기대됩니다 멋진 농사 저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심길전하셔서 좋은 농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폰돈에서 강포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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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